이힣 카드 이힣 카드 어 미친 셋 다 너무 좋아 교훈이 맞겠지 교훈 스타트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또 첨탑이 어떻게 얻갈지 모름 아 신성 왜 쓰냐고 교훈이 있는데 망치 3000원 망치 3000원 이광풍 할만하지 않을까 라투맛 실패했습니다 한번 더 나에게 옆에 불 3개는 너무 별론거 같은데 불리트 갈까 불리트 갈까 아니 이런 똥캠 똥캠 아니 똥캠 아니 똥캠 갑자기 불 3개 보고싶어지네 아씨 으아앗 아니 갑자기 아 아 망한 은폭화 손절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면 와 광풍 맨 밑에 있는거 극혐이다 죽을수도 있겠다 죽은건 보속이였고 죽은건 보속이였고 와즙 제거 진짜 잘떠다 아 아니 어랄도 필요없는거 아닌가 어라랄 으아아 으아아 40 스릴...어아아 교훈 안되 아이씨 깜빡했다 4평 이겼다는 기쁨에 취해서 까먹은 승리의 기쁨 전투의 함성 엘리트 엘리트 두마리 가는게 맞을거같은데 아니 왜 또 니들이야 아잇 간식 잡았는데 또 나왔네 아니 쓰레기 게임 아니 쓰레기 게임 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진짜 진짜 참된 쓰레기 게임 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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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음 정권수형까지 나오면 정권수형까지 나오면 앗 다 죄송합니다 다 없음 시 바닐라 왈 다 멍청한 멍청한 교훈 행이천신 높 이 게임 똥겜인가요? 네 이걸 죽여살려 죽여 삽 아니 도주고 샀는데 아닌가? 아니네 아닌가? 기억이 안 나 자자 이거 cess 자 습 이수 이수 흑우로봇? 흑우로봇? 흑우밧 썰어서 안됨 흑우로봇? 세드 와 너며 와 저 너부역해서 맞음 육세수양 집에? 집에 좋을 것 같은데 사색이 있어가지고 근데 성수가 더 낫겠지? 뱅이니까 연꽃이 더 날려나? 뭐로? 그래 명상 두번만 해도 이 에너지 더 얻는건데 딘딘딘 딘딘딘 제거해야겠죠 옆에 엘리트 4마리 길이 있긴 한데 어차피 삽질의 도의 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배모탄 이렇게 떡같이 나오네 사색불 좋구요 무외 팽이구상 팽구 무차지 쉽지 않음 단식 부복 무차지 음 동의하지 않는다 엠파이어 아저씨 영업 겁나 못하네 흑혈 단 한장만 줬으면 펜파이어가 세개를 지배했을텐데 펜파이어 여행할만하지 않나 펭이라 아닌가 아 안아줘요 쓰레기 이벤트 진짜 아아 제발 아 똥솔차 아 드로 진짜 쓰레기 같네 아 착당해 제발 아 죽기 싫어 아 죽기 싫어 아 죽기 싫어 정보 227 재단에서 잃는 체력은 저주받은 우서에서 잃는 체력보다 많다 헐 헐 정말 체력이 많이 깎이는 교훈이다 힘이 10인데 딜을 안 넣네 겜봇끄 어우 수리검 비폭력 공대장 공격 안하는 공격대장 드로vent 사과 스 sp 소lax 비폭력 다음 정인 집계 4 5 5 5 4 5 5 5 5 5 물 사. 물 사. 불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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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셔 목스럽다... 어... 괜히 버렸네... 잘못 버렸다... 저거... 저거 잘못 버렸다... 교훈 포기하드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강호할 카드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간식 간식 간식하자... 하지말까? 전경기? 아니... 와... 화장품... 편식 기절하겠네... 와 진짜 갓겜 아니 왜 쟤가 엘리트보다 더 세냐 아니 아나조여도 뜨고 고서도 뜨고 아니 첨탑이 왜 나 죽이려고 한 요곤 첨탑이 죽이려고 하는게 정상이긴 하지 와플 아하 첫 발굴 오리아르 혼 이거 게임 아님 이자에 민첩 터진다 아니 뭐있던 뭐있던 음 음 이거야 미쳐버린 민첩 연실집에 비갈김 아니 뭐 이딴 것만 자꾸 주는데 뭐 어쩌라고 나작집 부복 삼코덱이라 아예 못쓸 카드 아닐 것 같은데 아예 못쓸 카드 아닐 것 같은데 부복은 가능하면 한장 더 쓰자 제거하고 어차피 사비 쓰니까 이쪽으로 가자 웬니엘리트 갈 필요 없잖아 삼코덱인거 진짜 별로네 아예 못쓸 카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지 그런데 이게 저게 되어야 했는데 다 담배 다 그 제발 담배 성화에 담배한 데 할래 좋지 않네 말아줘 왓츠야 실내에서는 형아의 담배 하지 말랬지 형아의 담배 하지 말랬지 비갈김 독고 독고특 싱싱함일 것 같기는데 있어서 나쁠 것 없지 싱싱하고 깨끗한 독고가 왔습니다 4평 하나도 4평 들어갈게 아니라 정신후향 들어가면 마무리일 것 같은데 정신후향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정신후향으로 마무리할 것 같기 때문에 정신후향으로 마무리할 것 같기 때문에 정신후향으로 마무리할 것 같고 망할 이건 너무 아프다 뭐지 이 앱의 함은 아니 분명 분명 개 센 거 맞는데 왓처라 그런가 저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판도 필요 없어 대충 정신 수행 들어감될듯 옵션 벨트 잘 나왔다 근데 벨트 채울 수 있을란다 야 이거 저 턴에 너무 안좋네 요번도 들어오라고 인공이 안좋아 엽션 벨트 엽션 벨트 여행 엽션 벨트 일반인 코스프레드 자야겠지 어차피 삽이 있으니까 굳이 엘리트 가지 말자 물론 엘리트 가면 희귀 카드 먹을 기회가 생기긴 한데 다시 끝만 나와 열받네 엘리트 가면 엘리트 가면 엘리트 가면 엘리트 가면 아니 교훈 왜케 맘에 안들지 음 마음의 옷 피곤해 진짜 언짢다 다 굶었네 사비 구대기인 사비 구대기인 사비 구대기인 사비 구대기인 이완히 아니야 괜찮아 아냐 좋아 너무 좋아 압 가능 아니 교훈 왜 자꾸 보려고 그러지? 버릇된다 표창 표창 뭐지 아까도 표리검 아니었나? 올 먼 날이야 이광풍 표리검 달팽이 큰거구나 달팽이 큰거구나 트랩 얼핏 어색 이걸 맞네 역시 달팽이다 알팽이 죽어 힝 선신단식 지변 속도에 치 잡긴 한 것 같은데 깨어난 자한테 맞아서 기분이 좋지 않음. 다른 캐릭터가 잘 안풀리면 죽지만 왓처가 잘 안풀리면 맞는다. 시험 칠때 하나 틀려서 우는 친구. 왓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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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 이거 맞아서 손절 뽑는게 더 좋겠다 손절떠냐? 노 아씨 이게 서주지 다음 턴 들어도 골 때리네 지겐 눈될 독고특 독고특 모아처라고 해서 신나서 왔는데 상할 위기에서 강림 독고특 싱싱한 다섯 번이나 삽체를 했어? 교훈이 삽을 살렸다 상점에서 먹은 유물 빼고 세머항 목걸이 표창 백퍼 벨트 아니지 한개 더 빼야지 삽짜리 하나 빼면은 네개니까 백퍼 표창 목걸이 항아리겠네 인정 삽 인정 삽 인정 급격히 약해지는 왓처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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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구 종료 몇 번 했지 몇 번 했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